축구 이야기를 하다보면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전설, 레전드 이런 표현이 되겠죠. 레전설 이렇게까지 표현하게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축구나 스포츠 얘기하다 보면 레전드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쓸까요? 물론 이제 축구나 스포츠가 막 선수들이 몸과 몸이 부닥치니까 막 팍팍 튈 때 어떤 역동성 이런 거 보면 흥분되고 좋잖아요. 이래서 스포츠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냥 딱 우리가 한 경기 한 경기만 놓고 이렇게 또 스포츠를 즐기는 건 아니거든요. 누적되어 왔던 이야기를 우리는 추억하잖아요. 와 너 이 팀의 누구 알아? 너 이 팀의 그 역사 알아? 막 이런 우리는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공유하고 있거든.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 팀의 지지자들로 이렇게 모이게 되죠. 실제 우리가 어떤 스포츠를 소비할 때 보면 그래서 과거에 그냥 단순히 어떤 경기력만 갖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혹은 몇 월 며칠 나 있었던 몇 대 몇 경기 이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팀이 갖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추억하죠. 와 이 팀이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 알아? 이 팀이 굉장히 그런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낸 거 알아? 그 안에 어떤 선수가 있었다?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와 진짜 레전드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스포츠를 할 때 경기력이나 혹은 경기력을 표현할 수 있는 무슨 뭐 수치나 숫자 포메이션 이런 거로 그 팀의 지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기본이고요. 경기력은 기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숫자나 수치를 기억하기보다는 서사 이야기를 기억하죠. 그 팀이 그동안 오랫동안 걸어왔던 그 길 그 이야기를 기억하게 돼. 우리는 그거를 서사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수치보다는 서사를 훨씬 더 쉽게 기억하고 서사를 훨씬 더 많이 음미하고 추억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스포츠 축구팀들은요. 뭔가 생산하는 사람들은 자꾸 너무 경기력이나 숫자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팬들과 계속 소통하고 팬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서사, 이야기에 주목해야 되겠죠. 그 이야기들이 누적되면 그게 바로 역사가 되는 거고 그 역사를 공유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축구팀들은요. 이런 이야기, 서사 이거에 진짜 주목해야 돼요. 근데 그 이야기나 서사의 가운데 딱 그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선수잖아요. 와 그 선수, 그 플레이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는 서사를 사람으로 또 이렇게 선수와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 축구팀들이 이야기를 잘 담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레전드들을 얼만큼 잘 다룰 것이냐, 레전드들을 얼마나 잘 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K리그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아 저 지난 시즌 너무 좋아가지고 올 시즌 K리그 기대가 너무 큰데 지금 좀 어려움 때문에 좀 미뤄져 있잖아요. 빨리 개막해가지고 K리그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K리그가 정말 열심히 하긴 하지만 제가 지난번 통해서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레전드를 대하는 태도가 좀 아쉽다. 왜냐하면 그냥 그거는 특정 선수 한 명을 왜 이렇게 잘 못 다루지가 아니라 우리는 그 선수 하나로 모른 이야기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레전드를 잘 대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팬들이 갖고 있는 추억을 잘 대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K리그가 좀 더 많은 팬들에게 더 사랑받고 또 더 많은 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런 레전드를 대하는 태도 혹은 자세 이런 것들이 좀 더 넓어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렇게 레전드를 또 대하는 자세에 대한 아주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의미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맨체스터시티입니다. 맨시티가 전설을 대하는 자세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맨시티에는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뭐 너무나 유명한 선수들이 너무 많은데 리빙 레전드라고 한다면 또 그중에 누굴까요? 김덕배? 좋죠. 아구에로? 좋습니다. 근데 올 시즌을 끝으로 아쉽게도 팀을 좀 떠날 것 같은 선수가 누구죠? 바로 축구도사 다비드 실바입니다. 축구 진짜 너무 잘했어요. 다비드 실바가 발렌시아에서 넘어와서 10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는데 사실 플레이가 참 보면 이렇게 약간 터치라인 쪽 오른쪽에 있다가 왼발잡이잖아요. 이렇게 안으로 싹 들어와가지고 개인탈 압박하는 거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뭐 100미터를 달리는 게 엄청나게 빠르다는 느낌보다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턴할 때 이렇게 탁탁탁 돌 때 이게 너무 우아하고 너무 위협적이었던 것 같아요. 상대가 도저히 볼을 못 잡을 못 뺐을 정도였으니까 특히나 그 라 펠로피니아라고 했던 360도 턴하는 동작 있잖아요. 볼 잡고 이렇게 탁탁탁 흉내내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막 돌았던 이런 장면들 같은 경우는 물론 예전에 사비도 상당히 잘했던 그런 동작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탈 압박했던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 유튜브에도 펠로피니아 다비드 실바 쳐보면 진짜 기가 막힌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능력 또 그걸 또 팀에 녹아내는 어떤 기술 혹은 그런 선수의 어떤 플레이 이런 것 때문에 동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다비드 실바를 우리는 축구도사 이렇게 불렀지만 동료들 같은 경우는 페이너로 마법사라고 하는 엘 마고라든지 아니면은 그 멀린이라고 있는데 이건 역사 속에 나오는 마술사 이름이에요. 멀린 아니면 엘 마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정말 마법을 부렸던 선수 축구도사가 바로 다비드 실바입니다. 다비드 실바가 실제 10시즌 동안 맨시티에 뛰면서 우승 트로피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4개의 우승을 포함해서 모두 14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선수고요. 프리미어리그 10시즌 동안 리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301경기를 뛰었는데요. 거기서 57골과 9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10시즌 동안 301경기를 뛰었다는 얘기는 그냥 매 시즌 30경기 이상씩 뛰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선수를 평가할 때 참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수치들이 있지만 이렇게 기복 없이 참 고르게 뛰는 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매 시즌 그렇게 30경기 이상씩 그건 프리미어리 기준으로만 따진 겁니다. 이렇게 했고 골과 도움을 합쳤을 때 어쨌든 대충 두 경기 하나의 공격 포인트는 또박또박 해냈다고 하는 거니까 이건 진짜 기복 없는 거고 진짜 잘하는 거죠. 이러한 다비드 실바가 올 시즌 끝으로 프리미어리그와 맨시티를 떠나는 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9월이었죠. 다비드 실바가 이제 뛸 만큼 뛴 것 같습니다. 팀을 좀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그렇게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나이도 86년생이어서요. 만으로 34살이니까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다 커리어를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맨시티랑 나쁘게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좋은 이별? 이별이 좋은 게 있나?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하는 그런 작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원래 뭐 팀을 떠나게 되면은 지금 나왔던 곳이 한 세군자가 얘기가 돼 있었죠. 미국 쪽으로 간다면 마이애미 얘기도 있었고 스페인 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그 고향인 나스팔마스의 팀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자기 커리어도 마무리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나스팔마스는 2부여가지고 1부에는 레알베티스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일본은 이니에스타 때문에 일본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맨시티랑 잘 마무리하고 뭐 어딘가 결정을 해서 이제 여름에 가려고 했었는데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 지금 뭐 페얼 행사를 못할 수도 있는 굿바이 라고 하는 착별 인사를 맨시티랑 프리미어리그랑 예쁘게 잘 마무리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뭐 이거 위기라고 그러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좀 돼버렸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사태 때문에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한없이 미뤄지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다비드 실바를 이렇게 떠나보내야 되나? 원래 맨시티는 5월 17일 날 노리치와 에티아드 스타드 홈 경기장에서 시즌 마무리 마지막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별 콜 하는 거 있죠? 진짜 고마웠습니다. 다른 데 가서도 잊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수 딱 넣었다가 마지막에 빼면 모든 관중들이 다 기립해가지고 박수치고 이런 장면들 이런 광경을 좀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한없이 미뤄지니까 이게 불투명해졌습니다. 만약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뭐 미뤄져서 재개하게 되면 그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재개되면 무관중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무관중이면 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또 어떤 게 지금 보도에도 나왔냐면 콜파니가 지난 시즌 팀을 떠날 때 뭐를 했었냐면 이렇게 올스타 팀 맨시티 역대 올스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벤트 경기를 해가지고 그때 수익금 전액을 또 자선단체에 콜파니가 기부하고 굉장히 아주 멋진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게라도 지금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전국에서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이것도 좀 쉽지 않다. 또 그런 데다가 한없이 미뤄지게 되면 봐요. 6월 말에 일단 끝납니다. 계약이. 다비드, 실바가, 맨시티가 끝나는데 그럼 이제 미뤄지게 되면 뭔가를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리그가 나중에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일단 좀 계약을 연장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일부 맨시티 현지 팬들은 무슨 얘기하냐면 1년 더 연장합시다. 지금 우리도 이제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2020년은 없었던 거랍시다. 이런 얘기하고 새롭게 출발합시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에서 소개되어 있는 글이 있어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비드, 실바는 내성적으로 수줍어하는 성격이라서 앞선 선수들 그러니까 이제 콤판이 말씀드렸고요. 그전에는 사발레타나 야야투레가 굉장히 성대한 은퇴식을 치른 적이 있는데 이런 앞선 선수들처럼 성대한 페어월 행사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맨체스터 시티는 어떤 식으로든지 다비드, 실바를 그냥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구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인지 다비드, 실바와 이별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떠나는 것은 일정 정도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것을 지금 맨시티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 방식은 여러 가지가 될 텐데 저는 어쨌든 이런 마음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는 그냥 맨시티가 우리 선수와 이렇게 사사로이 이렇게 이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에는 훨씬 더 많은 팬들의 기억과 추억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팬들이 다비드, 실바와 공유하고 있는 그 추억 그 기억을 이렇게 그냥 작별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 한 번 그 추억과 기억을 다시 이어붙여서 지금 몸은 떨어지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영원히 이어지면서 바로 맨시티와 팬들 또 더 넓게 보면 바로 이런 게 축구팀과 리그와 팬들이 유지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끈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맨시티의 어떤 계획인데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레전드 한 명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결국 이렇게 레전드를 대하는 게 축구팬들을 위하는 거고 축구팬들을 대하는 자세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진짜 축구팀도 힘 세지고 팬들도 많아지고 리그도 잘 될 수 있잖아요. 진짜 놓쳐서는 안 돼요. 그나저나 다비드 실바는 진짜 어떻게 보내줄까요? 그 페얼 행사가 어떻게 될지 진짜 맨시티가 그냥 보내주진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